손질이 되게 짤려 오늘 성격패분들 오늘 기대하세요 김성진 오늘 장난컨대 밤샘합니다 방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 명 태국 갔는데요? 누구? 예? 누구? 신상훈 씨 아니 태국 갔어요 아이고 야 근데 여기 봤어? 축구구장? 왜왜왜 여기 존나 좋아 괜찮던데? 어 와 좋다 괜찮지 여기 오오 괜찮아 괜찮아 그럼 몇 대 몇이야? 아 5대5? 5대5 하면 될 거 같아 왜왜왜 딱 머리가 너무 많이 자랐어 어 머리가 많이 자라야지 아 어쩌라고 널 안 자라잖아 호부새끼야 아이씨 하하하하 이건 또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씨 모드리치 몰래 모드리치 아 뭐 모드리치야 어 아 이제 경훈아 네 좀 심하긴 하다 어?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살 많이 빠졌네 진짜로 몇 킬로 뺐어? 지금 10킬로 뺐는데 10킬로? 다시 한 몇 킬로 올라왔어 하하하하 나 오늘부터 너랑 섬을 한 번 더 볼 거야 나 매일매일 내게 져 뭔데? 아이씨 뭡니까 이거 저래 아이씨 아이씨 아니 풋사라자 해놓고서 뭐하는거 하하하하 자 양 선수단 인사 이제 시작합니다 형! 형!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아이씨 아이씨 카메라 그냥 세우더라고요 송 tragedy 다시 flying 육수 대박 huge 저만 바꾸면 안 될까? 예? 일단 이게 전복이라서 아 찍는 게요? 고마워 проб 이쪽 총 funktioniert 무리 Gab 여러분은 부산 소싸움을 보고 계십니다. 어이하아악! 끝나자 끝나자 죄송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. 아니 근데 10분만 뛰어도 이렇게 힘든데 축구선수 어떻게 태냐? 45분이시에? 그것도 경기장인데 아 진짜 국대 경기 보면서 욕 존나 했으면 내가? 와 옆에서.. 존나 했으면 내가 서둑민 존나 못했다고 했는데 서둑민 빼고 다 욕했으면서 내가 언제 했어 말같이 놔주라고 새끼 방송 존나 쳐야 돼? 아 근데 형 여기 감당돼? 아.. 지구집 가자 그냥 아 근데 다른데 가자 그냥 국밥인데 아 여기가 예약했다니까? 아니 국밥이다 말자 아니 예약했다고 예약 아 그럼 어쩔 수 없네 아 장난하네 아니 그래도 여기.. 양세희 씨 네 이렇게 돈 쓴 남자 어때요? 아 씨.. 이 새끼 뭐야 이야.. 이름부터 명품갈비이네 도피.. 아 도피 진짜.. 막 3,000원인데 아 근데 여기 진짜 비싼데 아 가 가 아니 근데요 4명이서 먹었는데 100만원 나왔는데 뭐지 훨씬? 그래 150이나 160나왔네 아이.. 가 뭐죠? 가 가 사자 오늘 오늘 한 12명인가? 애들 멀리서 와서 맛있는 것도 사줘야돼 어차피 아 잠시만 여기 천국장 시켰어? 아니 근데 팀장님 그 각본은 안되요 내고자들 그 몰래카메라로 해 몰래카메라로 해 15만원 와 자퇴받아 와.. 오집다 와.. 야야야 15만원 이랬는데 아니요 아니요 김성대 30값 15만원이래 아니야 뭔 15만원이야 120인데 120이요 대개 아까부터 120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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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손이 120이요 아니 근데 120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성대원빛분들 오늘 기대하세요 김성대 오늘 장난컨대 밤샘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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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제 잠이 오질 않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장님 이거 파란색이 좀 더 주세요 아 진짜 리얼이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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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리얼이야 하하하하 아 녹아 이거 6인분씩 더 주세요 하하하하 240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방 5분 240이요 조만간 그.. 킹봉 한 번 더 할게 아기코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스티형 너무 좋은데 스티형이 바쁘니까 아니야 스티형 이거 전기 컨텐츠인 줄 알고 있어 하하하하 다 킹봉? 아 근데 섬이 좋긴 좋아 맞아 섬으로 가야 돼 그쵸 섬에 살기네 형도 나 남유섬은 남유섬인 것 같지 남유섬을 하루 만에 갔다고? 어 나는 사기준다고 우와 진짜 여기서 펜션까지 갔어? 펜션 펜션 받고 배 안 끼워도 진짜 섬물찌를 먹네 와 와 자막 안에 88인분 시켰다고? 지금 몇 명이 48인분 시킨 거야? 어 11명 11명 40 아 좀 많이 시키긴 하네 잘 먹었습니다 얼마에요? 301호 301호 맞지? 네 아니야 아니야 생각보다 많이 안 맞았어 아니 내가 반반 낼게 아니야 생각보다 아니야 반반 씩 냈잖아 아 아 나도 낼게 100개 많아서 왜 카드 안 꺼내주지? 아 와 이거 나오네 210 많이 안 나왔어 아 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아 아 아 그래도 저기 그 뭐냐 하하하하 와 나 맨날 내다가 나한테 얻어먹으니까 그러니까 가자 형님들 안녕 너무 감사합니다 야 분배하란다 봉준아 아 누구누구 켰어 야 분배해 빨리 분배 분배를 열어야 돼 개XX 야 보라온다치 하지마 은호 리니지 마스터 복귀가 여기 100명 100명 귀뉴다 롤하고 있으니까 여기 300명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없다 다 해산 다 해산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